26. 문지기의 반차가 이라니라. 고라족 속 아사베자 순종의 고래의 아들 무슬렘야와 무슬렘의 아들들 마다들 스가래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해내며 오베데덤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덤에게 복을 주셨으미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 하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디니와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박이며 엘사박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게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덤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덤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렘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렘 마다들이 아니라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래하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직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우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무론 대수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래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덤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당첨되었으며 숲힘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길로 통한 살래겐 문 곁에 이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네 사람이어서시오 북방에 매일 네 사람이여 남방에 매일 네 사람이여 곳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길의 네 사람이여 낭실의 두 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직의 반차가 일화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곡간과 성물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굿 라단에게 속한 게루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루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탄과 그아오 요엘이니 여우와의 전곡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루수메 자손 수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서리께서 난자는 그 아들 르하비아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위당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들인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들이여 여우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아들 아브넬과 슬리아의 아들 요아비 물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들인 성물은 다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화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카니를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우와의 모든 일과 왕을 숨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아가 그 세 개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유시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란 자살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백 명이 다 용사유 족장이라. 다유당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유사들이 그 인수대로 반차가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체분하여 들어가며 나왔으니 정월 첫 반의 반장은 사떼리아들 야수부함이요.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라. 저는 베르스의 자손으로서 정월 반의 모든 장관의 두목이 됐고 2월 반의 반장은 아우아사람 도대여 또 미글로시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3월 군대의 셋째 장관은 대제서장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여요.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에는 30인 중에 용사여 30인 위에 있으며 그 반열중에 그 아들 안미사바시 있으며 4월 4째 장관은 요하베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 아들 스바다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5월 5째 장관은 이스라사람 사무신이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6월 6째 장관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7월 7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사람 헬레스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8월 8째 장관은 세라적속 후사사람 십북에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9월 9째 장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돛사람 아비에셀이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10월 10째 장관은 세라적속 너도바사람 마하레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11월 11째 장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사람 분하야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12월 12째 장관은 온리엘 자손에 속한 너도바사람 헬레니 그 반열에 2만 4천명이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아들 아사레린이 이스라엘 지파의 관장이 이러하며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당의 역대질학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선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박과 성읍과 천과 산성의 국간을 맡았고 글루비아들 에스리는 박하는 농부를 건드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사티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간을 맡았고 개델사람 바할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국간을 맡았고 사론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솟대를 맡았고 아들레야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솟대를 맡았고 이스마엘사람 오빌은 약대를 맡았고 베로노사람 예디아는 낙유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스는 양대를 맡았으니 다윗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아자비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있었고 학문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의 배종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히도엘의 다음이 되었고 요합은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광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당이 일어서서 가로대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환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기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집화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타스리게 하려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때를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미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을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숨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국간과 다락과 골반과 속재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국간과 성물 국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수장과 내위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의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서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서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서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중재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저수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계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돼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오. 또 모든 공역에 공개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오.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29장 다해당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눛과 철과 나무며 또 만화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천은 칠천 달란트라 모든 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다리 일만과 은 일만 달란트와 논 일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혜엘에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국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이당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를 송축하여 가르되 우리 주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험이 다 죽게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죽게 속하였으니 주는 높사 만유의 머리시민이이다.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서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 말미암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네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네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지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죽게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죽게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기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일천이오 수양이 일천이오 어린양이 일천이오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지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부친 다윗을 여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단위당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에 목전에 심히 존댓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해불원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메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만한 늑도록 부하고 중기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유당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카세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 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